해커 선수입니다! 오늘 오늘 원점 1일 동안 103분을 늘리면서 시트 9승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엔저리 이벤트 팬분들과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커 선수 1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선수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후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 4연승인데요. 후반기는 어떤가 보러 투골을 해주실 건지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요. 늦은 경기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남아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후반기에도 우리 해커 선수의 승리가 꼭 필요할 건데요. 우리 팀 승리를 위해서 결승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이번 기회는 시대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다고 합니다. 후반기간 2년 정도 남았는데 계속 경기장 와주셔서 저희 선수들을 응원해주시면 정말 저희 선수들을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해커 선수였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후반기에도 대선 선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